구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공이요? 구공은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몰라 하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몰라 늘 참나와 함께 하면 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에고는 에고대로 자명찜찜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나한테 이로운 게 자명하고 나한테 손해보는 게 손해오는 게 찜찜하죠 에고는 왜 탐진치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 아니에요? 당연한 겁니다 이건 받아들이자고요 그런데 참나는 어떨까요? 우리가 참나의 현전에 만족할 수 있다면 참나가 또렷이 또렷이 우리 마음 안에 등장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에고를 쓰면요 자 보세요 에고가 51% 이상 이기면 나한테 이로운 건 좋다고 그러고 손해보는 건 찜찜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참나가 만약에 51% 이상이 참나의 힘이 참나가 주는 이 평안이 내 안에서 더 힘을 발휘한다면 그때는요 우리는 자찜에 대한 다른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사랑, 보시, 정의 상대방한테 내가 상대방이라고 바랄 걸 해줄 때 자명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깨워서 살아가 보시는 중에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워서 살아가 보는 중에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할 때 자명하다고 하지 그걸 어기면 찜찜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진실을 내가 인욕 진실을 내가 인욕 수용하지 않을 때 수용하지 않을 때 찜찜하다고 하고 진실을 흔쾌히 수용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흔쾌히 수용할 때 자명하더라고 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을 양심에 맞는 걸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성실 최선을 다할 때 자명하지 나태할 때는 찜찜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선정 몰입 내가 늘 이렇게 정신을 참나에 접속하고 있을 때 자명하다고 하고 참나 접속 안 하고 있으면 찜찜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지금 막 섞였나요 정의 성실 여기가 몰입이네요 지금 이 기준으로는 이 부분은 지혜 지혜는 뭐죠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자명한 거는 자명하다는 말이 나오고 찜찜한 건 찜찜하더라고요 개념과 체험이 만나는 건 자명하고 개념과 체험이 안 만나는 건 찜찜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탐진치에서는요 개념과 체험이 안 만나도 나한테 유리하면 맞는 걸로 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맞는 말도 아니라고 우겼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예할 건 예하고 아니오 할 건 아니오라고 해라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딱 그거예요 예할 거 예하고 아니오 할 거 아니오 할 때 자명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참나가 참나가 근본적으로 애고의 입장에서 보면 텅 빈 공의 세계인데 공의 세계인데 그 공 안에 이렇게 선명하게 여섯 가지 진리의 기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출구자를 써가지고 구공입니다 한문으로 어렵게 표현하면 가출구자 써서 구공 구 육바람이를 갖춘 공 진리를 갖춘 공 온갖 선을 갖춘 공 그냥 텅 빈 공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갖춘 공이더라 이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실전적으로 구공을 이해하시면 이런 이론에 기반해서 참나 현존 틈날 때마다 여러분 틈날 때마다 몰라 괜찮아 지금 해가지고 이 참나 자리에서 참나 자리의 현존을 늘 느끼면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 보니 평소 애고의 탐진치의 자명과 찜찜과는 다른 저 내면에서 올라오는 더 자명한 더 선명한 느낌으로 자명 찜찜을 우리가 나누더란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게 잘 못 느껴지는데요 참나랑 오래 지내다 보면 이게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는 게 있고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는 거 내 애고의 판단감 별개로 여러분도 이미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이 육바람일 어긋난 짓 해놓고 아무리 나한테 이루어오니까 자명한 일이야라고 우겨도 양심의 가책 올라오죠 양심의 가책이 참나의 육바람일의 작동입니다 양심의 가책 안 일어나게 살아가시는 게 자명한 거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게 찜찜인 거예요 참나랑 함께 오래 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일들은 하기 힘들어집니다 양심이 좋다고 하는 일은 할 때마다 더 뿌듯해집니다 그게 구공공부예요 그 짓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게 가장 더 자명하고 완벽한 자명을 찾지 마시고 내 역량에서 더 자명하고 덜 찜찜한 일을 꾸준히 찾아가시는 거 그래서 지금 찜찜해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찜찜해도 1초 뒤에는 1분 뒤에는 내가 더 자명한 생각 더 덜 찜찜한 생각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자명한 곳에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찜찜한 곳에 있더라도 1분 뒤에 1시간 뒤에 더 자명한 생각 자명한 행동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순간 참나랑 접속해서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작은 거 큰 게 없거든요 육바람일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시건 남하고 대화를 하건 남한테 한마디 지적제를 하건 가족하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놀건 어느 순간에도 이 육바람일의 진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울리고 있습니다 울려 퍼집니다 자명하게 살아라 육바람일을 구현하라 이게 너의 지상과제다 하고 인류 모두의 마음 안에 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양심의 가체감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더 선명하게 알아들으려면 참나각성을 해야 된다 따라서 아공복공을 중시하는 수행자들은 저희가 소승수행자라고 부른 이유가 소승수행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구공공구보다 뭘 집중해요 참나의 현전에서 만족하고 평안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상태에서 공부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어떻게 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더 선명히 느끼려고 아공복공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참나랑 만나면 만나는 거예요 참나랑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견성을 하는 이유가 육바람을 더 잘하려고 양심도 잘하려고 Windch Frisbee 우승수행자 아멘 소승수행자 los 우승수행자들 예방 이 시즌 영수행자 조시로 him hu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